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갓니니니 다이어리! 구독은 필수! 안녕하세요! 갓니니니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갓니니니니 슬라임을 만들어볼거에요! 갓니니니 슬라임! 갓니니니 슬라임을 만들때는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짜잔! 바로 이거에요! 바로 이거에요! 원래는 액괴를 직접 만들려고 재료를 사려고 문망고에 갔는데 문망고에 이게 있더라구요! 요건 되게 간편하게 여기 액괴에다가 요것만 너무 완성되는거라서 이거를 샀어요! 지금 바로 만들어볼게요! 요거는 보라색 반짝이, 금색 반짝이, 스팽클 별모양 빨강색, 스팽클 하트모양 파란색, 피피 알갱이, 진주알 핑크색, 진주알 하얀색, 폼폼 핑크하고 파랑, 폼폼 노란색하고 초록색이 있어요! 이거는 핑크색 슬라임! 이거는 핑크색 슬라임! 이거는 흰색 슬라임! 이거는 투명 슬라임이에요! 이제 이 재료들을 가지고 갓니와 릴리 슬라임을 만들어볼게요! 고고! 이 색깔이 진짜 이뻐요! 이제 토핑들을 넣어줄거에요! 먼저 피피 알갱이를 넣을게요! 오! 피피 알갱이 느낌 진짜 좋다! 먼저 와봐! 네! 우와! 느낌 진짜 좋다! 좀 더 넣어도 되겠다! 좀 더 넣어도 되겠다! 우와! 입어보세요! 우와! 예쁘다! 음.. 얘가 원래는 그냥 젤리김을 느낌이었는데 이제 이런식으로 진주알이랑 피피 알갱이 나오니까 이게 뭐가 소리도 되게 좋아지고 뭔가 살짝 만져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스트레스 살짝 풀려요! 이게 스키시 만절대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우와! 이뻐! 보컬! 이래 보세요! 안에 반짝이가 이렇게 잘 보여요! 파란색 하트명 스팸클 넣어볼게요! 오 이쁨 완전 이쁘다 스팽클 스팽클 아까 전에 반짝이란 것보다 더 예뻐졌어 눈 딱 맞추기 눈의사색이요 후니 케이크 앞 다 trou charac 손에 묻어서 요렇게 여러가지 재료를 넣으니깐 예뻐졌어요 아래차 당장 experiência 원래 이 박스가 노란색이였는데 안에 보니까 투명색이였어요.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노트를 보니까 완전 예쁘죠? 여기에 뭘 넣어야 더 예뻐질까요?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제 딱 푹신푹신해요. 살짝 스티로폼 그런 느낌 나요. 저는 이제 빨간색 스팽크를 넣어볼게요. 빨간색 스팽크를 넣으니까 색깔이 이상해졌어요. 이건 제가 망쳐가지고 콩나물국에 고춧가루 넣은 것처럼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슬라임의 제목은 고춧가루 슬라임이에요. 이번에는 하얀색 슬라임 가지고 만들어볼게요. 이번에는 하얀색 슬라임 가지고 만들어볼게요. 파란색 스팽크를 넣었더니 왠지 하늘 같아요. 이거 진짜 그 베스킨라빈에서 파는 아이스크림 같아요. 우와 진짜 예쁘다 언니. 넣어보니까 니니랑 비슷해졌어요. 어때요? 이거 예쁘나요? 진주에 넣으니까 왠지 천사같은 기분이 들어요. 천사이 끼인거 같아요. 천사이 끼인거 같아요. 천사이 끼인거 같아요. 여전히 남은 마이들은 가게에 부집을 넣어요. 소위에 들어있는 고춧가루 사용해주세요. 고춧가루, 돼지, 계란, 고춧가루 사용, 그리고 마이들은 다 fewer 부춧가루 사용을 넣어요. 와, 예쁘다. 언니도 어때? 예뻐. 언니도 예뻐. 언니 한 번 늘려보자. 나 이렇게. 제가 만든 이 슬라임은 천사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슬라임이에요. 이거랑 이거, 그리고 이거는 저희 엄마가 저희가 액개 만드는 동안 옆에서 만드신 슬라임이에요. 요새 개는 간대인이 엄마표 슬라임이에요. 요새는 저희 엄마가 액개에 완전히 빠졌어요. 언니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오늘은 이렇게 문망고에서 산 슬라임 연구소를 가지고 닌니와 저만의 액개를 만들어 보았어요. 요 안에 이렇게 토핑들이 들어주니까 편하긴 한데 만들다 보니까 닌니랑 저랑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만의 재료를 가지고서 새롭게 간대인이 슬라임을 만들어 봐야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 닌니냄이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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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